준, 어우! 지금 왜 이리 멋진 척 하면서 들어오는 거야? 준은 약간... 어, 그래, 준이. 준이는 약간... 어디서... 타는 냄새 안 나요? 갑자기? 타는 냄새? 어, 타는... 안 나는데, 어디서? 제 신장이... 타고 있잖아요. 어이? 아니, 우글거리는 저런 멘트를? 사슴없이? 아이고! 닭살이 제대로 돋네, 저 친구. 아이고, 어? 뭐야, 너... 제 신장이... 다 버렸거든요. 어이구, 저... 저 친구가 조금 위험한 친구입니다. 소녀들이... 저 바라보는 눈빛이... 허우... 너무 뜨거워요. 어우! 어이구, 저 친구! 뭐하니까, 뭐하니까? 어이구, 저 친구 지금 심장이 두 번 탔습니다, 지금. 두 번 탔으면 뭐, 심장이 멈춘 거 아니냐고. 그래, 준이라는 친구는 내가 알기로 이 친구가 중국에서 왔다고 내가 들었어? 맞습니다. 아니, 그럼 약간 좀 중국어 같은 걸로 오글거리는 멘트를 좀 듣고 싶습니다, 여자는. 그래, 한번 그 똑같은 거를 중국어로 한번 해보거라. 어. 어우! 안녕! 안녕! 고마워요! 지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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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친구만 알고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, 지금.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. 그래도 혼자서 하는 게 아주 대견스럽구나 아주 준희가. 우리 준희도 천국행구 가거라. 아주 맘에 든다. 앉아있거라. 앉아있거라.